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지식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 지식테이너하고 그 이름이 좀 약간 겹쳐버릴 것 같아서 지식 더하기 감성 해가지고 네 지성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부르기로 했구요 지금 현재 시각이 2020년 2월 29일 22시 좀 많이 지났는데 3월 1일에 맞춰서 원래 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EPL 중계도 하고 또 야구 시즌은 또 야구도 중계를 하다보니까 네 스포츠 중계 시간도 좀 채워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정부터 또 자정부터 이제 자정 경기 한 경기 그 다음에 2시 30분 경기 한 경기 그 다음에 내일도 23시에 토트넘 경기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경기를 그 모두 중계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한데 미리 컨텐츠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음 이제 3.1절과 3.1운동에 대해서 사실 지금 여기 ppt로 정리해 놓은 거 이외에 좀 오래 여러가지 좀 특수사항에 있어서 좀 코멘트가 좀 들어갈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그래도 쓰여있지만 좀 일찍 방송을 시작을 했다 이 점은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3.1절 대한민국의 국경일이에요 그 보통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3.1절이 그 3.1 만세운동 때 희생됐던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현충일은 추모일이 맞아요 현충일은 추모일이 맞고 3.1절은 이 3.1운동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3.1절을 국경일로 취급해요 국경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재현절 그 다음에 해방,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 그 다음에 당군조선의 그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 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아니지만 기념을 하는 거예요 역사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써 기념하는 날이고 한글날, 한글날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어인 그 한글, 후민저금이 반포된 것을 기념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대 국경일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도 국경일로 추가가 되면 6대 국경일이 되겠지만 아직 4월 11일이 국경일로 제정될 가능성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기민연, 1919년에 3월 1일 토요일 오후에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여러 곳에서 독립선언 및 만세 시기가 있었죠 음, 그렇고 이제 이 3.1운동은요 물론 이제 시작은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뭐 일단 3월 1일에 다른 지역, 다른 대도시, 평양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대도시들에서도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일제가 무기한 휴교령을 내려버려요 무기한 휴교령을 내리면서 대도시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들 고향에 가서 각자 자기의 고향에서 또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또 만세운동을 일으키면서 또 만세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 만세에 그 이제 각 정말 시골까지 만세운동이 퍼졌던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그 천안에서는 그 천안병천에서는 이제 아우네장터 음력 3월 1일에 만세를 불렀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전국을 타고 이제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이 돼요 막 이제 좀 지역형무소에 수감됐던 사람들도 있지만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은 2020년 3월 1일에 또 한 번 만세운동을 기획을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정도로 한 1년 이상 갔다는 거야 1년 이상 가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가 힘든 대규모의 집단저항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이 됐던 거고요 결국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3.1 만세운동을 부르는데 기원이 됐던 기미독립선언서가 있어요 이 기미독립선언서는요 잠깐만 여기 이렇게 있죠 잠깐 잠깐 캠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책 표지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원래 똑같은 내용인데 뭐 책 표지가 달라가지고 저는 이 두 개를 따로 갖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선물로 줬어요 나머지 하나는 선물로 줬고 음 자 그래서 이 기미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이 공동명의로 작성을 했다 물론 초안은 육당 최남선이 있었어요 육당 최남선이 근데 처음에 이 33명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대표로 33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육당의 경우는 통립선언서 썼잖아요 그래서 재판은 같이 받아요 재판은 같이 받고 원래 이제 그 좀 민족대표들을 소집한 의암 손병희가 그 좀 수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기획이 좀 급하게 됐고 수정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원칙만 쓴 거예요 대원칙만 쓰고 그 다음에 공약 3장 이 공약 3장의 작성은 마메 선생이었어요 마메 스님이 마메 스님이 했고 근데 이 공약 3장 쓴 다음에요 원래 이제 그 33명이 그 이제 몇몇 사람들이 어 내 이름을 1번으로 쓸 거야 내 이름을 1번으로 쓸 거야 계속 다툰 거예요 사실 어디를 가든요 그 이제 공동으로 쓴 사람들 중에서요 1번으로 쓴 사람의 이름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음 대표적으로 어 내가 책을 하나 좀 예시를 들고 싶은데 어 여기에는 그 책이 없나 보네요 응 그 막 여러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이 쓴 책 하면요 보통 누구 왜 몇 명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누구 왜 몇 명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씨가 제일 앞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 그래 그 2020년 독립선언서를 새로 쓴다고 할 때 김승훈 왜 몇 명 뭐 이렇게 쓰면 김승훈 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번으로 쓰겠다 내가 먼저 쓰겠다 내가 먼저 쓰겠다 그거를 두고 그 독립선언을 하고자 모였는데 그 뭐냐 그걸 이제 좀 1번 자리를 먹으려고 순서 싸움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싸우는 걸 보고요 이제 개신교계 개신교계의 그 대표였던 이제 남강 이승훈씨가 이승훈 선생의 그 훈계를 남강이 훈계를 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러려고 뭐였냐 어 해가지고 혼내요 그래서 이제 남강이 순서를 정해줘요 우선은 이 민족대표 33인을 그 자리를 모이게 주최를 한 사람 주최 겸 그리고 그 의암이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의암이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그래 그 주최자이면서도 연장자이기도 하니까 이름 먼저 쓰십시오 음 해서 손병이가 먼저 써요 먼저 이름 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2번부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강이 정해줘요 자 그 다음부터는 사전임명 등록순으로 쓰십시오 해가지고 카나다 그 여러분들 학교 출석부 출석번호 그 출석번호 그 정하는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출석번호 정하는 순서가 카나다 순이에요 음 뭐 그렇다고 하구요 하여간 그렇고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전임명순을 기재를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요 자 자 그래서 19년 3월 1일 토요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려고 그 독립선언을 하려고 딱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막상 그 선언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 그 보내는 동안 어 이거 너무 많이 깔렸다 이거 사람들 너무 많이 모일 것 같다 이거 탑골공원 그 가보신 분들 알거에요 탑골공원이요 그 그냥 사방이 다 개방이 돼 있어서 어디서나 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 탑골공원이 그 종로 2가 사거리 앞에 그 정문이 있고 그 이제 헌법재판소 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그 3일대로 그쪽에 그 보조출입구가 있어요 출입문이 한 두개쯤 있어요 지금 탑골공원은 그래서 그나마 그 여러분들 종로를 많이 지나다녀봤으면 그 이제 종로 2가 사거리에서 그 3일문을 많이 봤겠지만 그 그 3일문이 그렇게 문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문이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그 깔려 죽는단 말이야 깔려 죽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제 만세 시위를 하러 나가면 시위하러 나갈 때 일본 경찰이라고 어떤 일본의 헌병 경찰이라고 어떤 충돌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을 바꿔요 태화관이 이제 당시 그 종로에서 종로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점이기도 했던 영월관이라는 그 음식점의 분점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야인시대 봤으면 알겠지만 그 뭐냐 그 뭐냐 서량 역할 맡았던 허영련씨하고 그 에란 역할 맡았던 조여정씨 있죠 그 몰라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을 수도 점심 식사를 안 했어요 점심 식사도 안 하고 몰라 그냥 좀 물이 나 물 좀 마시다가 뭐 시간이 되니까 시계 보고 어 시간이 됐네 자 5등은 뭐 해가지고 그 독립선언을 시작을 했겠죠 음 그래서 이제 만세를 부른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만세를 부르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요 종로경찰서 그 근처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다 잡아가라 네 그리고 잡혀가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서른명으로 맞추려고 했어요 원래는 서른명으로 맞추려고 했어요 이게 그 천도교에서 약간 그런 30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시 했었나봐 그래서 천도교 15명 개신교 15명으로 구성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개신교 쪽이 좀 참여를 많이 하려고 했었어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보충을 하기로 할 거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종파가 왔어요 감리교 장로교 감리하고 장로회가 왔는데 이 두 종파의 인원을 그러니까 이 개신교 쪽에서도요 이 감리교 쪽하고 장로교 쪽에서 어 우리가 한 명 더 넣겠다 우리가 한 명 더 넣겠다 그렇게 싸운 거야 그러니까 남강이 또 여기서 그럴 거면 한 명 더 데리고 와라 해서 감리교 8명 장로교 8명 해가지고 개신교 16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31명이 된 거야 31명이 되니까 뭔가 완전한 숫자가 아니다 33으로 맞추자 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 불교가 없네? 해가지고 스님 두 명 데리고 온 거예요 큰 스님 두 명 데리고 온 거야 자 그러면 왜 왜 천도교가 중심이 됐고 개신교하고 불교만 모였느냐 각 종교의 사정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불교 불교는 만의 한용훈 스님하고 백용성 스님 두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 이유가 일본도 불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는 그 중국 쪽으로 해서 들어온 그러니까 비단길 중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수림왕 때 들어왔던 그 대승 불교예요 그 대승 불교고 일본에 들어온 불교는요 스리랑카 동남아 에서 들어온 소승 불교예요 일본은 소승 불교예요 그래서 그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불교 전파를 불교 전파를 하긴 했는데 일본은 소승 불교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 세력들이 불교 세력들이 일본의 불교 세력들 어떻겠어요 친일이겠지 그래서 불교 각 종파들이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심지어 심지어 종로에서 가장 큰 절 조개사죠 조개종 아니면 화음사의 화음종 하여간 그냥 불교의 종파들이 그냥 다 싸우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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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해 만해스님하고 백용성 스님 두 명밖에 못 끼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원불교 원불교는 1910년 이후일 거예요 아마 1912년인가 그때 1912년인가 그때 원불교가 창시가 돼요 원래 불교 스님이었던 박중빈이 박중빈 스님이 원불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를 만들고 그 원불교 그 우리 원불교 교당 제일 큰데 딱 그 여러분들 한강 지나다닐 때 잘 보일 거예요 특히 올림픽대로 노량대교 타신 분들은 그 노량대교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흑석동에 그 그 중앙대 학생들도 아마 그 원불교 사원이 있는데 어딘지 알 거예요 그 뭐냐 흑석역 삼거리 거기에 이제 원불교 들어가는 길 있죠 그래서 당시 원불교가 창시 초기였던 거야 세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원불교가요 지금은 원불교가 그 신자가 10만이 넘어요 지금은 10만이 넘어서 그 뭐냐 개신교 불교 가톨릭 그 다음으로 원불교가 인원이 많아요 원불교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해요 그런데 육군훈련소가 원불교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사실 원불교 재단의 원광대학교가 익산했죠 그래서 그 가까워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개신교가 왜 그래서 침림의 8명 장로의 8명이 민족대표가 됐느냐 개신교가 많이 끼어든 이유는요 105인 사건이 영향이 컸어요 음 1910 몇 년인가 어쨌든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헌병경찰 무단통치 시대 때 그 1907년에 시작했던 신민회가 이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어 같아요 근데요 이 105인 사건 때 그 개신교 인사들이 좀 많이 걸려요 그 도산 안창호 선생 개신교예요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 개신교예요 백범의 경우는요 그 첫 백범의 경우는 어릴 때는 동학이 접주였고 동학 농민운동이 실패한 다음에는 그 안중근 토마스 장군의 그 집에 잠시 숨어 지낼 때 그때 잠시 가톨릭을 믿어요 잠시 가톨릭을 믿다가 그 그러니까 백범이 종교를 여러 그 여러 종교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 때 그 황의도 지역에서 그 접주였어요 근데 그 안중근 장군의 그 집에 숨어 지냈는데 그 안중근 장군의 그 집안이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 동학군을 동학 농민군을 그 진압하는 그 광군을 지원했던 집안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거기에 잘 숨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동안 그 안중근 장군의 집안이 그 시기쯤에 이제 가톨릭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잠시 가톨릭을 믿는 척하다가 그 다음에 그 뭐냐 일본 군인 한 명 죽이고 그 인천 감옥에 수감이 되죠 그래서 그 뭐냐 사형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탈출하죠 여기서 탈출한 다음에 그 이때 백범이 그때는 이름이 김창수였어요 그때는 이름을 아홉 구자로 하기 전이에요 그 어쨌든 그 일본 사람 죽이고 나서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탈출한 다음에 갔던 곳이 마곡사 그 공주 근처에 있어요 마곡사 저기 충청남도에 그 마곡사에 가서 머리 깎고 숨어 있었어요 불교도 섭렵했죠 그러니까 동학 천도교 섭렵했고 가톨릭 섭렵했고 불교 섭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백범이 좀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가 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혼을 했었어요 근데 약혼녀가 죽어요 약혼녀가 죽었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 얼마나 심리가 크겠어요 그래서 위안을 찾을 곳이 필요했는데 그때 교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백범은 그 이후 죽을 때까지 개신교진자가 돼요 사실 경교장에서 서거하는 날에도 원래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차 타고 교회를 자주 다니던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차가 고장나서 못 나가고 있다가 안두위가 쏜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범의 말년 종교는 개신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백범도 신민회 소속으로 개신교였고 도산도 개신교였고 그리고 당시 일제 일제시대 때 평양은요 거의 지금은 지금은 거의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도시가 됐지만 그 전까지만도 평양은 개신교 도시였어요 그 지금 저기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그 숭실고 있죠 숭실중고 그 토이킹 대균세미나원학교 그 학교가 옛날에 평양에 있었거든요 거기 개신교자나 평양에 있다가 그 윤동주 시인 문익환 목사 있을 때 그때 평양에 있다가 신사참배 거부해서 폐교가 돼요 폐교된 다음에 해방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서울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학교 재단이 분리가 되고 어쨌든 개신교가 이 105인사건때 좀 희생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반간 분위기로 여기에 다 끼어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종교 대종교도 20세기에 창시됐던 신흥종교 중에 하나예요 원불교처럼 그런데 대종교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철 오기호 어떤 멤버인지 알죠 오저감살단 그 오저감살단으로 활동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 교장까지 분리가 돼가지고 그 지도세력이 만주로 망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철은요 만주에서 자살해요 만주에서 자살하고 그래서 이때 대종교 세력이 만주에 많았고 그래서 백야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를 믿어요 그 영향으로 만주에 대종교가 교세가 셌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종교는 1930년대 만주사변으로 제대로 피해를 먹어가지고 그 이후 이제 교세가 많이 대거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종교가 처음에는 민족종교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그 개천절도 그 대종교에서 처음 이제 기념을 하기 시작했던 그거거든요 그런데 대종교는 만주사변으로 제대로 피를 본 종교죠 만주사변으로 거의 쓸렸지 그래서 지금은 진짜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종교에서 단군교라는 종파가 분리가 됐는데 단군교 얘네는 친일파에요 당연히 불참 자 그리고 가톨릭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일반신자들은 뭐 그냥 만생열 있으면 개인자교육으로 참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당시까지만 해도 성직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가톨릭이 처음 한국인 사제를 배출한게 김대건 안드레아 아신 분이잖아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그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요 그 임시로 북경교구에서 중국인 사제가 몇 번 왔다갔다 하다가 신유박해 이후로 아예 로마 교황청에서 조선대목구라고 해가지고 북경하고 교구를 이제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독립적인 교구를 만들어준 거야 지금 그 1830년 1830년대인가 그때 그 우리나라의 교구가 설정된게 서울대교구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성당을 다녀가지고 근데 그 교구가 설정된 다음으로요 1940년대까지 교구장으로 교구장으로 임명된 주교가 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그동안 우리나라 교구의 신부님들이 어디서 파견이 됐냐면 마카오에 파리 외방 성교회가 있었어요 파리 외방 성교회 중에 마카오에 이제 지부 같은게 있는거야 그 마카오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 프랑스 신부님들이 그 마카오에서 배타고 한국에 들어온거에요 조선에 그래가지고 그 194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 주교가 없었어요 그 그러다가 한국인 주교가 생기게 된 계기는 이제 일본이 그 전쟁 확대하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이제 개신교회는 뭐 승정기념 예배를 봉헌을 해라 뭐 이런거 있고 가톨릭 쪽에서도 이제 그 외국인 사제들 추방시킨거에요 그러니까 이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진 주교가 로마 교황청에 부탁을 해요 다음 교구장은 조선인 중에서 임명을 해달라 한국인을 뽑아달라 해서 한국인 최초의 주교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님이 서품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인 주교가 이제 서울은 교구장을 맡게 되고 그때 추방됐던 그때 추방됐던 그 프랑스 주교님은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었어요 대전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다시 와요 대전교구에 대전교구가 생기면서 그때 초대 교구장을 다시 오게 돼요 한국과 인연이 많은 분이야 그 분 어쨌든 참고로 이 배고인 사건 1920 1920 년대 초반까지 이 뭐냐 서울 대교구장은 그 미텔 주교라고 있어요 그 프랑스 사람인데 그 지금 명동성당 있죠 그 명동 그 서울대교구 주교자 성당이 명동성당 첫 그 봉험미사 미사 성당을 봉헌한 그 주교예요 명동성당의 첫 주교예요 어쨌든 그렇고 이 어쨌든 그래서 이 성직자 지도층들은 참가를 못해요 대부분이 프랑스 사람이다 보니까 영국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못 낀 거야 그래서 못 끼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반 신자들은 뭐 개인으로 낀 사람은 알아서 꼈겠죠 뭐 안중근 장군도 가톨릭 신자면서 그 이토 위로브미한테 총 쐈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장군은 순교한 건 아니에요 종교를 위해서 순교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 토마스 장군에 대해서 이제 성인 단계로 가는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 이 시복시성을 준비하고 있어요 증거자로서 그러니까 종교로서 순교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종교로 순교한 게 아니고 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순국한 사람들 중에서 가톨릭이 성인이 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잔다르크가 있어요 프랑스에 잔다르크가 있는데 잔다르크가 순국하고 나서 성인되는데 500년 걸렸어요 잔다르크가 시성되는데 500년이 걸렸고요 그 물론 잔다르크는 여자라서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 요한나 아르크 또는 잔다르크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잔다르크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유명한 분 중에 김세혜 작가님이 있어요 김세혜 작가님 세례명이 잔다르크에요 그렇고 어쨌든 그 그 다음에 이제 민족대표가 처음에는 그 과거 대한제국의 관료들한테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 부탁을 했는데 됐겠어요 안됐지 이런저런 이유들은 안됐고요 음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유교계에요 자 유교계는요 학파별로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둘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본을 몰라내자는 생각으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거물 유림 중에 하나인 그 전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가 간제에요 이 사람은요 단발령도 반대했던 사람인거야 단발령도 반대했던 위정척사 척사 오브 척사야 척사 오브 척사였다 보니까 머리 민 사람들의 복국 운동은 유림으로서 상종할 일이 못된다 해서 거부 근데 김창숙은 어땠냐면요 마침내 내가 죽을 자리를 찾았구나 하면서 만세 그래 그 죽을 자리를 찾았다 하면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서울에 맞춰서 도착하려면 일찍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교의 그 유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효죠 효다 보니까 충효 충효다 보니까 엄마가 아픈 거야 병간우 하느라 출발이 늦어져서 서울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순간 민족대표 33명이 다 뽑아가지고 뭐냐 만해 한용훈 스님이 공약 3장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1번으로 손병희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름 가나다 순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손병희는 주최자 겸 연장자였기 때문에 1번으로 쓴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나다 순으로 이름 서명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김창숙이 아이고 망했구나 여기 못 겪구나 하면서 땅치고 통공하고 있는데 구경하던 군중들이 얘기 이놈아 니들이 나라 망칠 때 그냥 온갖 죄악 다 지어놓고서는 오늘날 민족적 독립운동 하는데 한 놈 낚이냐 아이고 이놈아 이러고도 니들이 유림이라고 잡아하냐 니들이 그러고도 유림이냐 이런 거예요 자 온갖 죄악 다 지어놨죠 그 붕당부터 시작해서 세도정치 안동김씨 안동김씨 세도정치 풍양조씨 영흥민씨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1019세기 들어서 조선이 그렇게 쇠락할 줄 누구 알았겠어요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 조선의 마지막 전성기는 정조였어요 그렇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김창숙은 그 여기에는 서명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창숙이라든지 곽총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 베르사유 조약 어? 현재 파리 강화위가 열리고 있었을 때예요 1900 1918년 그때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요 1917년 1918년 세계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위가 열려요 베르사유 공전에서 베르사유 공전이 어느 장소냐면 비스마르크가 프랑스 나폴레옹 3세하고 보부전쟁 해가지고 그 이겨가지고 그 뭐냐 그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 제2제국이 있어요 독일 1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성로마 제국 중세시대 신성로마 제국이 독일의 1제국이고 독일의 그 시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두 번째 제국이 바로 이 비스마르크가 세운 제국이에요 물론 비스마르크는 황제가 안 돼요 그 프로이센의 그 왕이었던 비렐름 1세를 황제로 세우는데 아마 비렐름 2세인가 뭐 그 다음 황제인가 아마 그때가 그 세계대전 때 황제일 거예요 어쨌든 그 비렐름 1세의 황제 대관식이 독일에서 한 게 아니고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한 거야 프랑스의 궁전인 그 굴욕적인 장소에서 파리 강화위를 열어가지고 베르사유 조약을 거기서 독일이 체결을 하게 만들어요 역공격을 하는 거지 역관광을 시키는 거지 거기에 국내 유린들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외교 사절을 보내요 파리에 어쨌든 파리 장사사건이 있어요 김창숙은 그 이후에 독일운동 해요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 뭐 길거리에 아무래도 그때 1919년이 그 고종의 인산일이 있었으니까 그 인산일 전에 3.1운동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길거리에 그 아무래도 그 고종의 인산일이 그 뭐냐 3월 3일이었어요 아마 3월 3일인가 3월 5일 4일인가 3월 5일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다 모여있을 테니까 3월 2일에 하자 3월 2일에 하려고 하니까 3월 2일 개신교에서 반대한 거예요 그 개신교 민족대표들이 3월 2일을 반대해요 그 이유는 3월 2일은 주일이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해서 개신교가 아 우리 그날 교회 가야 된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3월 1일 토요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간단해요 그 날짜가 3월 1일이 된 게 진짜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 뭐냐 발인 전에 해야 되고 일요일은 교회가 안 되고 되게 단순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집단으로는 그 유교계도 일제에 다 걸린 거지 응 당시 헌병 경찰이 얼마나 빡삐겠어 자 그러면 왜 태화관으로 간 거냐 이따가 사진 보여주겠지만요 일단 탑골공원 단상이 좀 좁아요 응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해서 좀 피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 독립선언서 낭독하자마자요 종로경찰서 전화해 총독부에 전화해 우리가 지금 태화관에 있다 어서 잡아가라 해서 연행해가 그래서 그 연행을 해가는 동안에 그 근데 이제 당시 종로경찰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서른 그 서른 한 명 서른 한 명인가가 잡혔어요 왜냐면 한 명은 늦게 도착했고 한 명은 그 한국이 없었어요 나중에 대한민국 그 뭐냐 임시정부 그쪽에서 활동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종의 인사님도 있다 보니까 군중들한테 어 이거 뭐 좀 불안한 일 터진 것 같지 않게 좀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로경찰서에서요 당시 시대에는 세단이라 불릴 수 있는 차를 한 대 준비를 해요 승용차를 준비를 해요 그 경찰 그 호송버스 막 이런 걸 그 의경들 타는 그런 버스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1910년대 그 세단이라 불릴 정도의 그런 고급차를 검은차 한 대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연행을 하느냐 일단 태하관 앞에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고 태하관에서 종로경찰서까지 차 한 대밖에 없는 거예요 한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로경찰서로 손님이 가는 것 마냥 그래서 운전자 한 명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명 내지 네 명씩 태워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몇 시간은 한 번 왕복하는데도 한 몇 십 분 걸리잖아요 그 태우고 갔다 오고 하면 그렇다 보니까 몇 시간이 걸린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몇 시간 동안 탑골공원에서 동입선언서 낭독하고 만세행결 다 하고 해가 넘어갈 때 해산한 거야 해가 넘어갈 때 해산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 민족대표도 다 연행하고 나니까 어? 오늘 만세행결 있었어? 시끄러웠었다고? 뭐야 벌써 상황 끝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학생들이 그 다음 날 뭐 그 다음 다음 날 뭐 이런 날 때도 연이어서 만세를 부르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진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제지할 경찰 인력이 없었어요 자 탑골공원 내가 11월에 찍었던 사진인데 오 생각보다 사진 잘 뽑혔다 내가 찍은 건데 진짜 잘 뽑혔다 원본이고요 해커스가 있네 어쨌든 네 여기 탑골공원 요 요 팔각정 이 연단 되게 좁아 보이죠? 이 팔각정 연단이 되게 좁아 보이잖아 여기 어떻게 33명이 다 올라가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음 네 어쨌든 참고로 저 사진 찍을 때 진짜 추웠어요 저게 11월 27일 때 그 이거 그 뭐냐 우수활동자로 뽑혀가지고 그 뭐냐 유적지 그 투어하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주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서울 사람들한테는 좀 아깝지 어 지방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음 어쨌든 그래가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했고요 물론 내 돈으로 안 갔죠 그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갔었는데 저때 아침에 갔어요 다들 아침에 서울역 그 마지방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엄청 추웠고요 그때 엄청 추웠고 그래서 그래서 저날 아침에 좀 많이 추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태화관에서 선언을 했는데 여기가 그 이제 순화공이 있었던 자리에요 순화공은 지금 흔적이 없어요 터만 있어요 그 뭐냐 헌종시대 때 후궁의 사당 이 있었다는 거예요 헌종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칠촌 아저씨 철종이 즉위를 하죠 그 다음에 헌종의 칠팔촌 형제이자 그 철종의 칠촌 조카인 고종을 이제 헌종의 엄마인 그 대왕대비 풍양조씨가 그 자기의 양아들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헌종의 헌종의 이복동생으로 드려가지고 호적에 넣어가지고 왕위를 있게 시킨 거예요 헌종의 동생 자격으로 고종을 어쨌든 태화관 자리에도 여기 삼일 독립선언 유적지라는 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태화관이라는 음식점 건물은 없어요 지금 그 명월관의 분점이었던 그 뭐냐 막 기생들도 있는 그런 음식점은 없어요 음 자 그러면 태화관 자리엔 네 그 태화관 터에 터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만 따가지고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빌딩이 세워졌어요 태화빌딩 근데 이 태화빌딩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되게 많이 봤던 그 사진이 있어요 그 그림이 근데 여기 보면요 사실 이 태화관 자리에서 종로경찰서까지 그 미화경부 있는 그 종로경찰서 네 진짜 이 골목으로 좀 걷다보면 가요 그 인사동 인사동 거리 걸어가면 가는 거리예요 여기 아마 요 뭐냐 요 종로경찰서 근처 한 요쯤 어 한 지금 제 마우스 커서 있는 쪽 한 요쯤 이 내가 그 이틀 동안 그 밥 먹었던 점심 먹었던 장소고요 우리 그 투어하면서 이 태화빌딩도 그 투어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지금 요 버스정류소 하나 있죠 그 운영군 건너편에 여기가 그 천도교 중앙교당이 있는 데예요 어쨌든 천도교 교당 근처가 종로경찰서죠 여기가 태화관 다 요 근처에서 다 있어요 탑고공은 요기예요 응 그렇구요 그래서 그래서 태화빌딩 요 로비에 들어가면 요 그림이 요 그림이 전시가 돼있어요 민족기록화 태화관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 차리는 그 밥상에 그냥 독립성성 깔고 앉아있는 거야 응 그래서 요기 요 이제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명이 의암손병이고 주최자 겸 최연장자 의암손병이고 그 옆에가 이제 불교계 그 큰스님인 마메스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있는 요 앞에 테이블 뭔지 아세요? 요 앞에 테이블요 그냥 건물 로비가 건물 로비에 그냥 어 테이블 정도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카페예요 요 옆에가 카페예요 물론 여기에 있는 커피 안 사 마셔봤어요 사 마실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그 사무관 사무관들이 계속 막 그 물을 막 주고 그래가지고 뭐 일단 그랬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요 로비에 태화 백년을 향해 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아 네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려면 그 바로 요기 요기 태화빌딩에 가면 돼요 그 요 조계사 뭐 종강역 뭐 이런 데 근처니까 나중에 도심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음 태화빌딩 그렇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책자를 보여줬지만 네 바로 이 독립선언서 자 이 독립선언서를 그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 좀 많이 길어요 그 독립선언서가 참고로 이 이게 요 뒤에는 이런 메모장이고요 그리고 뭐 각 여기 뭐 각종 자료들이 있고 여기에 독립선언서가 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그 뭐냐 이거 대한민국 그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나오는 그 쉽게 있는 독립선언서 해설지예요 그래서 여기 펴내면서 독립선언서가 샘플이 이렇게 있어요 3.1동립선언서 2.8동립선언서 그 다음에 대한동립선언서 대한동립여자선언서 그리고 조선혁명선언까지 있어요 약간 이거는 좀 사회주의 쪽 그 선언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있고 그 그래서 이 독립선언서 인쇄판이에요 보성사에서 인쇄했죠 보성사에서 인쇄했고 그 그래서 그 뭐냐 당시의 가나다 순서로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때는 두음법칙이 인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손병희가 1번 그 다음에 장로교대표 길선주 2번 감리교대표 이필주 3번 그리고 불교대표 백용성 4번 자 그 다음부터는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적었고요 그래서 1919년 2월 27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독립선언서 읽어보면 우리는 이따가 다시 읽어보겠지만 다시 PPT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민족자결주의 민족자결주의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파리 강화회의 진행 중에 제창을 했어요 자 당시 세계상황이 어떠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패전국이었던 패전국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가 그때는 한나라였어요 그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이 통치하던 그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현재 터키의 전신 터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칸반도의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지죠 쪼개지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요 당시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던 땅이었어요 근데 독일이 러시아에 아까 점령하고 있었던 폴란드 땅을 빼앗았다가 근데 독일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거에요 근데 러시아는 이미 소비에트 혁명 과정에서 그 레닌이 전쟁을 끝내면서 자기가 뺏겼던 그 폴란드 땅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얘기 안하겠다 하고 조약을 맺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하게 됐어요 그거 러시아가 그 뺏겼던 땅을 그냥 안 되찾겠다고 해가지고 폴란드가 독립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자주 독립을 이지만 보면 오 우리도 독립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세계 추세가 독립이다 응 우리도 독립 시켜달라 근데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당신 내 일본과 싸우거나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되게 온건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인 김산은 이렇게 비판을 해요 조선은 어리석고 늙은 할머니처럼 평화와 자유를 구걸했으나 배신당하고 말았다 조선이 그렇게 외쳐된 평화는 3.1운동이 피를 쏟으며 실패한 다음에야 왔다 차라리 자유를 얻기 위해 모두가 싸우는 러시아가 조선보다 더 낫다 이 글은 한국근대사 산책 유권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 김희동립선언서 내용 자 김희동립선언서 첫 내용이 뭐냐면요 그 첫 문장 우리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를 세계에 알리고 자손반대에 끼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선언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읽어주고 만세 부를 때 낭독하세요 그리고 내용 중간을 보면 병자수호조약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조약 그 이후에 그런 일본 행적을 단죄하는 것은 아니고 낡은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자 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공약 3장을 보면 자유의 정신을 발휘하되 배타적인 감정으로 선은 넘지 말라고 했어요 선을 넘어서 왜? 어쨌든 그렇고 그 이후 김희동립선언서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필수코스 그 한 단어 나오죠 그 항상 나오죠 그때는 우리는 막 5등은 으로 시작하는 당시에 그 언어대로 그대로 이제 썼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국사 각종 관련 각종 관련 각종 시험의 필수자료 독립운동 독립선언서가 됐어요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럼 이제 3.1운동 3.1운동 과 관련해서 자 지금 이 사진은 천도교 중앙대교당이에요 그 3.1대로 운영군 건너편에 있고요 중앙대교당 그 중앙대교당은 사실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고요 길에는요 길 옆에는 천도교 중앙회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일단은 주최 민족대표 33인 주최자 주도자 손병희 그리고 손병희 같은 경우는 동학의 세 번째 교주이자 그 천도교를 계층했을 때도 교주였고 이 3.1운동을 준비하기 전쯤에 교주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이제 그 천도교가 운영하는 인쇄소 보성사가 인쇄를 하는데 당시 이제 보성중학교라고 있어요 보성중학교가 그때는 혜화동이 있었거든요 그 보성전문학교하고 나중에 그 재단을 분리해가지고 지금 그 보성전문학교 위치는 고려대학교가 됐고요 현재 고려대학교는 천도교 재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재단이 바뀌었거든 그리고 음 그래서 그 당시 수수 지금은 수송공원으로 바뀌어있지만 그 보성중학교 시설이 그때 이제 인쇄소가 거기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보성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보성고등학교는 어딨냐면 그 올림픽공원하고 그 둔촌동역 그러니까 올림픽공원하고 그 둔촌동 사이 그 근처에 있어요 지금 송파구 끝머리로 갔어요 송파구 끝머리로 갔고 음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 보성사하고요 인쇄물을 보관하는 창고 사이에 경찰서가 있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쇄를 다 했어요 인쇄를 다 하고 이송을 하려고 했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되니까 잘됐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에 몰래 몰래 뭐 날랐다 그래요 그리고 이 민족대표들의 그 활동 자금 독립선언선 인쇄 자금 뭐 만세운동 관련해서 좀 천도교의 자금지원이 꽤 많았어요 천도교의 자금지원이 꽤 많았고 그리고 이제 요 근처에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본부를 거기에다 차리고 지원을 했었어요 어쨌든 천도교가 이때 돈을 좀 많이 썼어 천도교가 이때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민족대표들이 그 뭐 뭐냐 좀 뭐 그런 부담이 없었다 약간 이런 게 있고 사실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이요 원래 계획했던 규모의 한 절반 규모로밖에 못 만든 거예요 그 일본이 그 더 크게 만드는 건 반대해가지고 그런데 당시 이 천도교가 얼마나 자금력이 셌냐면요 그래서 이 3.1운동과 관련된 민족대표들의 활동 자금을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천도교가요 그 손병희의 사위가 소파거든요 소파 방정환이 손병희의 사위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소파가 그 어린이날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할 때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을 천도교가 해요 초반에는 초반은 천도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암 의암하고 소파가 죽고 나서 소파는 교단활동은 잘 안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의암이 죽고 나서 천도교가 천도교가 좀 불안불안하더니 그 이제 의암을 따르던 종파 그 세력 그러니까 소파 소파도 그쪽이었죠 그쪽 세력하고 다른 세력하고 막 나뉘어요 교단 교단도 막 분열되고 막 일제로부터 탄압도 받고 그래서 천도교가 규모가 많이 줄어요 그 이후로 규모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지금 천도교는 네 지금 여기 그 중앙회관 거기가 서울 본부고 다른 지역은 좀 알 수가 없어요 음 자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민족대표 선언 3명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냐면요 일단은 그 김병조 김병조 열사는 그 상하이로 망명 망명해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임위사를 여겸을 해요 상임위사를 여겸을 하는데 그 나중에 북한에 갔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이유로 그 그 한동안 건국훈장이 추서되지 않다가 1990년이 되어서야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가 돼요 그리고 그 양암묵 열사는 그 3.1운동 딱 그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태화관에서 잡힌 다음에 당시에 경찰서에서는 엄청나게 고문을 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이미 옥중에서 숨고 그려요 나머지 31명 재판 이 나머지 31명은 17명하고 별도의 17명하고 같이 재판을 받는데 그 별도의 17명 중에 한 명이 선언서 초안을 쓴 육당 최남선이에요 자 그래서 옥고를 치른 다음에 뭐 만기출소하거나 석방하거나 병보석이 되거나 아니면 옥중에서 순국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손병인 같은 경우는 나이 문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한 징역 한 3년 선고받았었는데 다 못 채우고 병보석 돼요 그리고 1921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해요 후유증으로 순국하고 그 다음에 이 민족대표들 중에서 그 당시에 좀 젊은 편이었고 약간 좀 리더 개신교 쪽의 리더였던 그 남강이 제일 늦게 석방이 돼요 1930년까지 쭉 거기서 살아요 근데 사실 남강은 그 전에도 이미 좀 몇 번 잡혀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105인 사건데도 잡혔었어 그렇다 보니까 좀 가중에서 좀 받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1930년 그래서 좀 제일 늦게 석방됐고 1930년에 순국해요 자 그 다음에 권동진 이 사람은 나중에 신간의 부회장이 돼요 신간의 부회장이 되고 이분의 증손자인 권혁방씨가 현재 민족대표 33인 유족 회장이에요 그 다음 한국인 최초로 개신교 목사가 됐던 길선주 목사는 이때 그 서명은 했는데 그 그러니까 민족대표는 포함이 돼 있는데 3월 1일 당시 서울에 도착이 늦어가지고 지각을 한 거야 그래서 종로경찰서 가서 나 민족대표인데 지각했어요 자수했다가 자수했는데 무죄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풀려 나왔다가 이분 그 감리교 거든요 1938년에 신사참배 거부 그리고 1945년은 일본 쪽 개신교에서 전승기원 예배를 해라 하는데 이걸 거부했어요 자 1945년에 이거 거부해가지고 감옥 들어갔어요 1945년에 들어가면 네 광복을 형무소에서 맞이했겠죠 그리고 옥중에서 해방을 맞이해서 출소하죠 그 다음에 1949년 나중에 그 북한으로 북한 북한에서 감리교 그 북한 책임자 해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진남포 4.19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야 북한 정권에 잡혀가지고 1950년 한국전쟁 전후로 처형돼요 어쨌든 한국전쟁 전후로 처형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건국훈장 좀 빨리 받아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혜스님하고 더불어서 유의하게 불교계에서 참석했던 용성진종대사 백용성스님은 나중에 윤봉길의사를 불교에 그 이끌어요 불교로 그 윤봉길의사의 스승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윤봉길의사를 임시정부로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윤봉길의사가 의거를 한 다음에요 이 백용성스님이 본인도 직접 중국으로 가서 임시정부를 지원하려고 했었어 근데 이 계획이 밀정에 걸린거에요 그래서 1940년에 입적했구요 음 못갔죠 그 다음에 이제 홍기조 이분은 그 유명한 홍경래의 직계후손이에요 평안도 출신 홍경래의 직계후손이고 천도교 쪽에서 활동했고 3.1운동 이후에 평안도 쪽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병사 참고로 도산도 고향이 평양 쪽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종일 사장 보성사 사장이에요 1925년에 삭 잡고 그 다음에 만혜스님 나중에 출소한 다음에 시무장 지어요 그 남양으로 하면 총덕부보이니까 집은 북향으로 하자 해서 총 그 시무장에서 지내다가 그 님의 침묵 시 내죠 님의 침묵 시집 발표하면서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던 나이님은 갔습니다 하다가 원고료로 먹고 살다가 강연료로 먹고 살다가 1944년에 입죠 그 다음에 오하영 목사 감리교 목사인데 한국전쟁 때 납북됐는데 민족대표 예우는 받아요 그래서 평양예국 열사릉이 안치가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도 1989년이 되어서야 건국군장 대통령장이 주어졌고 1996년에 위패만 서울현충원에 모셨어요 자 그 다음에 유예대 의사 그 의주에서 신의주에서 독립선언서 뿌리고 기차를 탔는데 3월 1일에 오후 늦게 서울에 와가지고 체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갑성 이 사람은 좀 논란이 좀 많아요 이갑성은 좀 논란이 많고요 일단은 3.1운동이라든지 밀리대학 설립운동이라든지 신간회라든지 흥업구락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사건 다 연루가 돼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1930년대까지 요시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 정확 정확하게 그 확인은 안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과 관련해서 좀 아직 논란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좀 논란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민족대표 33명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었어요 막내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민족대표들 중에서 변자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가다다순으로 박희도 막내였어요 1881년생 3.1운동 끝난 다음에 잡지 활동을 해요 생활사를 참관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제자하고 불륜을 저질러요 그 화투를 하는데 고스톱을 하는데 지는 쪽에서 키스한다 키스내기를 한 거야 제가 모쏠은 아니거든요 제가 연애는 해봤는데 저는 어릴 때 막 어릴 때 막 뭐 가족들한테 뽀뽀한 거 이외에는 뽀뽀한 기억이 없는데 뽀뽀 그러니까 막 10대 20대 30대 연애 시절에는 뽀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마지막 연애가 아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 박기도가 친일로 가게 된 계기 동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게 친일 성향의 잡지거든요 여기에 창리비님 및 주간을 맡은 거야 당연히 반민특이 해부됐고요 근데 반민특이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 1951년에 죽어요 한국전쟁 중간에 죽었는데 뭐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정춘수 목사 감리교 목사고요 원산에서 만세운동 했었는데 흥업 구락부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근데 이제 1930년대는 일본이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아시아 태평양전쟁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점점 우리 민족들을 빡세게 조여오는 시대예요 민족 말살 정책 그렇다 보니까 당시 독립투사들은요 전향서를 안 쓰면 안 내보내줄 정도였어요 물론 도산 같은 경우는 거의 간경화 간경화 거의 말기였대요 도산은 그때 간경화 말기여가지고 그냥 병보석을 시켜줬는데 음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전향서 쓰고 석방돼가지고 신사참배하고요 창시개명 창시개명 전도보국 내선일체 뭐 이런걸 주장했고 그래서 자기 교회 신자들한테 징병 가담하세요 자원병 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예배당을 허러서 일본군 비행기 제작을 지원을 해요 전범행이죠 그래서 1951년에 죽었는데요 이 사람이 충청북도 출신인가봐 그래서 청주의 우암산에 있는 310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충청북도 출신 민족대표 6명이 동상을 만들었었는데 이 정춘수가 친일을 했다는게 알려지면서 1996년에 시민들이 정춘수 동상만 철거해서 지금 5명의 동상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최린 선언문 초안 작성에 관여를 했고 그 역시 흥업구락부 사건 이후로 변절을 해요 중촌 참의 그리고 매일신보 사장을 하는데 이때 매일신보는요 그 국채보상운동 참여했던 대한매일신보가 아니고요 그 총독부 기관지에요 거기에 사장이었어요 1939년에 임전보국단장 하고 1949년에 반민특위의 회부 근데 이때 참여하면서 그 순원을 옆에서 혼내기도 했대요 뭐 누가 누구를 혼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린은 한국전쟁 때 납북돼서 그 소식이 끊겼는데 어 근데 최린은요 아무래도 이 친일행적이 있기 때문에 납북된 다음에 숙청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그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했고 제가 이번에 그 뭐냐 컴퓨터 부품들을 바꾸게 되면서 좀 리마스터를 했어요 이 컨텐츠 리마스터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번 3.1운동 때 좀 3.1운동과 관련해서 3.1운동은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 정말 그 신민회처럼 막 그런 그 단체를 결정하고 활동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 그런 단체 수석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들도 다 뭉쳐서 한데 뭉쳐서 했던 그런 최초의 만세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요즘 시대에 그 요즘 요즘 시대에 그 뭐냐 좀 자기하고 생각 다르다고 막 이리저리 막 패 갈려있고 참 요즘 뭐 말이 아니잖아요 음 나중에 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자 오늘 이 3.1절 관련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시간이 쬐끔 남아가지고 기미독립선언서를 한번 설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